서브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차례입니다. 여전히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위권, 중하위권 순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위는 베이거스 골드나이츠입니다. 워싱턴전 1대0 승리, 캐롤라이나전 연장패, 플로리다전 정규패, 템파베이와의 오늘 경기에서 슛아웃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원정 4연전 2승 1패 1, 5티를 기록한 베이거스 골드나이츠 여전히 승점 1점차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너임 덕스가 54점으로 2위입니다. 보스턴 오타와를 상대해 승리를 거뒀고 몬트리올전도 승리가 있었어요. 토론토전 슛아웃패, 지난주 4경기 모두 승점을 챙겼습니다. 4연패 후에 최근 5경기에서 4승 1, 5티로 또 완전히 회복했네요. 3위는 LA킹스인데 지난주 4경기 2승 2, 5티로 역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다만 최근 13경기 무승을 기록하고 있던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연장승을 줬다는 점은 조금 더 아쉬울 수가 있겠군요. 4위는 캘그리 플레임스인데요. 지난주 4경기 3승 1패로 역시 좋았습니다. 세인트로이스, 콜롬버스, 벤쿠버를 상대로 승리를 올렸어요. 5위는 한 단계 내려간 세너제이 샤크스인데요. 워싱턴전 승리했지만 플로리다와의 경기에서는 두 골치 앞서다가 3필요드 이후에 역전당하면서 연장패로 끝났습니다. 수비수 에리크 칼슨 선수가 부상으로 또 장기 결장이 예고됐었던 세너제이의 지난주였습니다. 6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인데 승점 46점 바짝 뒤따르고 있죠. 뱅쿠어전 0대2에서 3대2로 연장승을 했고요. 네슈빌전 슈다웃 승리로 3경기 연속 역전승을 했었어요. 몬트리올전까지 승리가 이어졌는데 5패 2, 5티 후에 최근에 4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이벤더 케인 선수와 에드먼턴이 결국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했는데 오늘 에드먼턴 데뷔전이었습니다. 몬트리올가의 경기에서 이벤더 케인 선수가 1필요드에 바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에드먼턴 이적을 또 화려하게 알렸습니다. 뱅쿠버 캐넉스는 7위입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마이클 디피에트로 골리가 올 시즌 첫 출장을 했는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뱅쿠와 할라크 코로나19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에드먼턴과의 경기에서는 스펜서 마틴 선수가 올 시즌 두 번째 나왔는데 또 역전패, 연장패로 끝났고 위니팩과의 경기에서는 제이티 밀러 선수의 헤드트릭을 발판으로 해서 스펜서 마틴 선수 NHL 데뷔 첫 승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했고요. 켈거리전 연장패를 기록했던 지난주였습니다. 파트리카 알빈 GM, 에밀리에 가스톤과의 부 GM이 선임됐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8위는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지난주에 상위권 팀들 상대로 3경기 2승 1패를 했는데 플로리다 그리고 6연승을 달리던 피치버그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메쉬빌전에서는 패배가 있었던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퍼시픽 디비전 순위표는 여전히 재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지난주에 베이거스 골드나이츠의 동부 원정 4연전을 주목했었잖아요. 동부 최상위권 팀들과의 4경기였는데 2승 1패 1, 5티면 선박 아닙니까? 아주 잘했죠. 선두를 지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슈다우승 하나 들어가 있고 결국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굉장히 경기력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은 베이거스 골드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축 선수들이 일부는 어쨌든 빠져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아이컬 그리고 페츠레티, 마르티네스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좀 빠진 부분에서도 이제 이 동부의 이 어깨들과도 비벼볼 만하다라는 경기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로리다전도 4대1로 지긴 했습니다만 엠티넛 두 골이기 때문에 2대1로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경기력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캐롤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고 있는 그림 자체가 1대3으로 뒤지고 있는 그림이 있었지만 3피레드 두 골 빠르게 만회를 해서 연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기를 볼 수 있었고 결국 슈팅수도 29대30이면 크게 차이가 없죠. 워싱턴 같은 경우에 접전 29대34 슈팅수 거의 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전승을 거둘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는 경기 따라가서 이제 이기는 부분 그리고 오늘 템파전 같은 경우에도 템파전 경기는 좀 이제 캐롤라이나전과 좀 반대의 양상이었는데 따라잡혔었는데 따라잡히는 그림인데 결국 이제 슈다수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에서 이제 결국은 휴식기 이전에 또 템파란 경기였었는데 그거 좀 서력을 하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성적이 좋은 4연전 팀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베이거스가 4패를 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림이었어요. 지난 그 뭐죠? 홈에서의 연전에서의 그 그림을 본다면은 패배하는 그림을 본다면은 솔직히 4패를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팀들을 상대로 지금 2승 1패 그러니까 승점 5점을 땄다라는 부분 자체는 8점 중에 5점을 땄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올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확실히 기대해볼 만한 팀이다 라는 부분을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빠진 선수들까지 다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상승세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시작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은 전력 상황에서 몇 차례 위기가 오는데 고비가 오는데 이번에도 참 큰 고비로 봤는데 이번에도 또 잘 슬기롭게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였고요. 네. 패철트 점수 오늘 복귀를 한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뭐 빠진 거는 틀림없거든요. 아이클이랑 어쨌든 마르티네스가 빠졌었으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퍼시픽 디비전 또 한 줄을 지켜보겠습니다.